십자가도 얼만데? 아, 감기 벌렸나? 십자가 시바가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 28,000원? 응, 반려꾼 아니, 아니? 2만원이면 충분한데? 외국까지 비싸도 파는지 모르겠네 땀, 목탁 1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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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이다 저거는 그냥 기부하는 정도인데? 5만원? 말도 안된 소리하고 있어 3만원이면 충분한데? 4만원 어쨌든, 난 퀘스트를 깼으니 예스, 59 메이크업도 꽤 비쌀텐데 팔렸고 퀘스트 하 140만원 140만원이 뉴 집 개이름이냐? 보이를 가볼까? 아닌가? 후 하 하 흠 하 하 하 어 흠 으음 흠 으음 아 이거 진짜.. 이건 좀 어렵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중에서 7분의 1 확률인데 확률을 또 바꿨겠지 그러면 해보자 그냥 이건 진짜 안나오는 건가보네 그러면 10분 뒤에 바꿔야겠어 원래는 5분 중에서 4분의 1툰 join 응 다 팔았지 그러면 퀘스트 팀펀 또 잠실이야? 그 분이 계속 바꾸나 보네 아까도 저분이 스킨을 바꿨던 것 같은데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지하철에선 끝자리가 꿀이지. 이렇게 있다가도 생기면 슉. 지하철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지. 꽃 있으면 60일텐데. 그러면 대리에서 바뀌려나? 아 왜 또 바꿨어 이 사람. 아 젠장. 기껏 왔는데. 아... 아... 백석이. 이게 검색이 되면 참 좋을텐데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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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은 바꿀 수 있었어. 아... 아닌가? 바꿨는데 메이크업이 나왔었나? 아닌데? 맞나? 기억이 안 나. 액... 오빠. 비싸 이거. 낙하산? 낙하산 이것도... 비싸지 않나? 비싸네. 비싸네. 낙하산을 어디서 뽑아야 될까? 아... 아... 흠... words. 똥. Monte Dame. 아... 툭쌈 툭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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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쌭에서 사당이면 툭쌭이 여기니까 사당이 1호선 아니었나? 툭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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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O 1호선 1호선 3호선 1호선 2호선 2호선 1호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대사인데 막 고백하라고 해도 무리무리무리 무리무리야 아 피곤하다 몇시지? 2시 반 쉬면 쉽다 크롭 죽순이도 집에 가는군 저렇게 자리가 비어났대 물론 NPC이지만 음 흠 흠 와.. 왼쪽에 자리가 저렇게 맞는데.. NPC가 다 여기 와서 왔네.. 도착! 여기를.. 얼음별 월드.. 처음에 저거 보고 빵 터졌지.. 어딨냐.. 내 퀘스트 아이템 낙하산.. 이건 아니었어.. 이건 뭔데 희귀도가 높네 이렇게 싸.. 빨간 잡지.. 낙하산 어찌? 낙하산.. 낙하산.. 다 털렸군.. 그게 아니었나? 아.. 어쩐지 너무 빠르다 했어.. 다 털렸다.. 의리와 청춘이 빛나는 샤크링 농구 기술.. 다 털렸다.. 다 털렸다.. 다 털렸다.. 나는 다 털렸다.. 앗.. 앗.. 음.. 평균 재벌이 지나가고 이제 사람이 있네 새벽에는 지하철을 타고 아... 누름지? 이 게임이 새벽에는 텔레포트를 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바깥 모습도 텔레포트를 하고 문을 열고 달리고 하는데 아직 괜찮나? 음... 아... 퀴즈 안 됐네 어딨지 다카센아 너 아니야? 아... 꽤 유인해 그래도 모아보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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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보니까 고무신의 편지에 내면이 있네 미안해... 우리 헤어져 슬프다... 아... 안 나올 것 같아 편지만 편지만 계속 나오네 아... 비싼 이유가 있구나 일단 삽은 다 버리고 삽질 알지? 삽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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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기활동으로 팔면 되지 뽑기활동으로 팔면 되지 군화 군화는... 바퀴 구나는... 음... 만원? 음... 구무신의 편지... 아니, 구무신 말고... 구무신의 편지... 싸네... 이건 내용이 좀 슬프니까... 아니, 아니... 내용이 좀 슬프니까... 마음 천하네... 별 세 개짜리는 얼마일까? 별로 안 되는구만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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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간이... 다이... 음... 음... 뭐야 아까 80만원짜리였던게 20만원이라고? 사재기네 사재기 오 개념 개념 있는 분이 저렴하게 내줘서 난 60이 되었다 내놔 오케이 그러면 아 어쿠스틱 기타 비싸게 파는거 같은데 10만원도 받는데 아이고 그냥 사자 새벽이라서 이제 새벽이라서 이제 쨈베 쨈베 샀었던거 같았네 아 또 이거 청진기 기념 모자 표시 요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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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비싸보이는데? 아 청진기 두개 사버렸네 하 이런 이런 싸군 쇼핑백 비싸지 않지 준비 됐나? 준비 됐나? 아이쿠 아이쿠 세계지도가 70만원이라고 아야 아야 아우 핸드폰 핸드폰 연결선 아워 포스 다 팔렸고 한번 바꾸자 예쓰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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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